혼자 파란색이 될 예정이지? 완전 하늘색 말고 진짜 파란색이었으면 좋겠구나. 그래야 갈 수 있는데. 그래야 갈 수 있는데. 그럼 오늘이라도 가장 오늘 날씨 좋은데? 파랗지 않은 거야. 저긴 좀 파란데? 저긴 좀 파랄? 저긴 좀 파란 거 같아? 오늘 가볼까? 응. 그럼 뭐 약 챙겨서 가볼까? 밥 먹고. 밥 먹고? 응. 꼬꼬 신났대. 응. 꼬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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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룩 같아졌어. 좋다. 응. 엔질로 이렇게 입고 나왔대? 응. 예쁘네. 응. 흐흐흐. 꼬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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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a 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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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. 이쪽에서 안 찍고 반대로 찍고 있어. 나 찍고 있는데? 떠ồi 찍고 있어? 앞으로 찍어줘야지. 왜 나 찍으려고 한 건데? 그래? 아, 그래요? 여행을 건너서 가자 그냥 나와요 어떤거도 나와? 나온다 안녕 아주 신나요 아주 신나요 오늘 말고 가주시나요? 여기가서 잘 보일 것 같아 저희 보면 엄청 차례 나 약 안챙겼는데 괜찮았겠지? 어? 왜 안챙겼어? 다 먹었어 어떻게? 보자 어 맞아 내가 원했던 하늘색깔이야 자전거 조심해요 네 어 뭐야 다 왔네 네 다 왔당 진짜 가깝다 그치 자전거 타면 공방이야 간납 잘 준다 응 이건 안써? 나도 쉬어줘 나는 그래서 내가 갖고 오라고 그랬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네 바람이 불어서 근데 시원한데 햇빛은 이걸로 막아주고 우리 저기 갈거에요 원래 이런날에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해 때문에 덥잖아 맞아 해는 막는데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 맞아 다음꺼 덤놔야려 여기 있다가 가자 안녕 안녕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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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광고 머리 진짜 푸들 같아 아무데나 저렇게푸들해 나도 그런 머리하면 어울릴까 아니 여기 원래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바닷을 타서 갈라줬어 회색 예뻐 가자 그치? 덧착 덧착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지 뭐 12,000원을 초과하고 전망대에서 밥도 먹을지 전망대만 갈지 근데 살 뺀다 했는데 막 카스페라 이런거 먹어도 돼? 또 고민이야? 뭘 말이니까 그냥 전망대만 보고 오자, 살도 빼야 돼 진짜 해! 안녕! 안녕!